반도체가 hbm 고대욕풍 메모리 반도체 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성 하고 sk 사이에 상당히 기술 격차가 많네요. 어제 말씀드렸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 1b인데 1c로 다음 이제 진환이 되면 그때 삼성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삼성이 이렇게 뒤처지게 됐는지 어제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에 관해서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권석준 교수가 지금 미국의 3위 메모리 반도체 사인 마이크론의 2분기 성적표 발표에 대해 코멘트해 놓은 대단히 장문의 글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근데 이제 그 글에서 이제 sk하이닉스도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이제 생산 캡바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얼마를 투입하고 고대 욕풍 메모리인 hbm에 얼마를 생산 캡바를 배분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다. 그런 이유에 권석준 교수에게 뛰어난 그런 통찰력을 어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매체에 어제 기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네요. 문제는 마이크론이 급하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가지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용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를 납품을 했는데 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hbm3e 여러분 이 hbm3e라는 것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제품입니다. 첫 매출 1억 달러에 그치고 말다. 기대 이하. 어제 권석준 성대 교수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좀 더 상시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율이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통상 많은 사람들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법룡 디렘하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수율 생산품 가운데 정상품 비율이 80%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인 모양입니다. 세계 회사가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를 만드는 세계 회사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 버린 겁니다. 현재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와 수율이 80% 그 다음에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도를 보게 되면. hbm3의 매출 5세대 매출을 밝힌 마이크론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나타내여서 1위 sk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히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약진을 한 것 같아요. 생산 공정을 안정화시켜서 수율을 굉장히 크게 높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실망스러워 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주식시장 곧바로 폭락을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같은 문제를 지금 누가 안고 있는가 하니까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천하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딱한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율이 80%적이 거의 도달했고 이건 대부분 반도체 업계에서는 60에 70%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생산이 안정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정 1b라는 공정에서는 sk하이닉스 하고 객차가 상당히 있는 거죠 . 발열이라든지 수율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납품을 아직 못 받는 겁니다. 마이크로는 상당히 수준 객차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완전히 밀린 겁니다. 5세대 제품은 이제 다음에 6세대는 1b에서 공정이 1c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 는데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분이 이제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이고 hbm을 담당하는 부사장인 모양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10년대부터 이런들 노력을 해가지고 축적된 기술력이다는 이야기를 sk하이닉스가 2010년대만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대단하네요. sk하이닉스는 생성 ai가 트렌드로 행성되기 전인 2009년부터 고성능 메모리 반듯이 수요를 예측하고 기술 개발을 해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sk그룹이 인수했을 건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다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내다본 겁니다. ai가 여러분들 활성화되기 전에 2009년부터 예상을 한 겁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4년 개발 끝에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1세대 고대역국 메모리 hbm을 내놓았고 2020년대 초반 hbm3 시장의 4세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성능과 특성을 앞세워서 4세대 hbm3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3세대 4세대에서는 완전히 삼성전자 가 그냥 뭡니까 패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삼성전자의 수뇌부 가 내다보지 못한 거죠 상황을. 여러분 그래서 전망을 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망을. 공병호 tv에서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망을 잘해야 대비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2009년부터 시장을 본 겁니다. 험험험한 거죠. 2009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축적했으니까 삼성하고 격차가 많이 생겨버린 것. 2009년부터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율이 굉장히 안정화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hbm을 만드는 기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게 됐느냐 성공 비결을 꼽자면 반려를 줄일 수 있는 고유의 mrmuf 기술 완전히 삼성은 다른 기술을 쓰죠 이게 주요한 요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아주 hbm 담당 부사장입니다. sk하이닉스 이런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사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진짜 이런 관심 있게 듣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래의 시애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 어제 여러분들 투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 긴 역사를 보게 되면 100개 회사 가운데 4개 정도를 찝으면 장기 투자를 하다 돈을 벌지만 96%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올해 갖고 있어봐야 손해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뭐죠 그런 김경록 고문이 갖고 있는 경험치의 압축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 이야기를 잘 새겨듣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관리들은 대가가 아니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의료분야에 정통한 여러분들 의약할림원 여러분들 그런 원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 네다섯 군데의 여러분들 크로 체크를 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sk하이닉스 부사장 여러분들 이분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있는데 무슨 생각 듭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분은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 걸로 보냐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뭐냐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발전될 걸로 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김경록 고문과 함께 이분은 3, 40년 정도 자산운용 분야에서 활동을 해봤으니까 이분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어떠냐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들 짧지만 이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반도체 트렌드는 커스텀 제품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워풀한 겁니다. 법룡 제품이 아니고 고객에게서 맞추어 가지고 제공하는 제품이 될 겁니다. 커스터마이저드 제품이 될 겁니다. HBM이 커스텀 제품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 고객 및 파운드리 업계와의 해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CXL, PIM, PIM은 한번 다뤘죠. 프로세스 인 메모리, 3D DRAM 등 다양한 AI 메모리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SK하이닉스와 이런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도 선도 지휘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에 딱 이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기술 PIM하고 3D DRAM을 한번 소개한 적인데 CXL은 처음이네요. 여기 딱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앞으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갈 것이냐 지금 HBM, CXL, PIM 메모리 내부에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위치시키도록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한 기술 고성능 영상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스 메모리, 가속계 스토리지 등 제품을 효율주의 연결하는 기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메모리를 쌓아 올려 대역폭 속도를 향상시킨 고밀도 메모리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CXL, PIM, 3D DRAM이 될 건데 CXL은 CPU, GPU, 가속계 등 여러 장치와 메모리를 연결한 통합 인터페이스고 PIM은 메모리 내 연산 기능을 통합한 기술이고 3D DRAM은 실리콘 관통전거 기술을 이용해서 DRAM 칩을 수직기로 쌓은 고성능 메모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닿으면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3D DRAM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가 여러분들 사람 찢이고 벗고 싸우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은 여러분들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항상 세상이 나아가는 미래 쪽에 또 여러분들 눈길을 둘 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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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